10분의 성경 전체 이야기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처럼 성경 전체를 틀리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10분 안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노아홍수심판,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를 담은 역사 이전의 역사, 원역사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모래아산 번제로 하나님과 친구가 된 아브라함, 흉년의 백배결실을 거둔 이삭, 열두 아들로 열두 집하의 기둥을 세운 야곱, 이렇게 족장 세 사람의 가난한 이야기, 그리고 요셉 때 민족을 만들기 위해 입애굽한 이야기입니다. 400년 후 히브리 민족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의 표면적 이유는 애굽제국의 박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사이의 모든 민족을 위한 세계선교의 꿈인 제사장나라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기는 5대 제사를 비롯한 제사장나라의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이며, 민숙이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제사장나라 교육을 받은 만나세대 이야기이고, 신명기는 만나학교 졸업식 설교입니다. 만나학교 졸업생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48개 관공소를 중심으로 제사장나라를 세운 이야기가 여우수화이며, 사사기는 350년 동안 제사장나라 1단계 흉년징계와 2단계 수탈징계 가운데 진행된 사사들을 통한 구원 이야기이고, 룩기는 사사시대 제사장나라 교육 성공 사례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미스바 세대를 탄생시켜 제사장나라를 꽃피웁니다. 이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됩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갈등은 왕정 500년 동안 왕과 선지자 대립에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세 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 성전건축을 준비하고, 제사장나라 충성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연 다윗의 여러 시편과 하나님의 자랑 하늘보석 위협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건축 그리고 자먼 아가 전도서를 남깁니다. 솔로몬 사후 남북 분열왕조 200년 동안 엘리아,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의 외침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연하의 3일 기적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그러나 여러 선지자의 설득에도 끝내 여로보함의 길로 행한 북이스라엘이 비시 8세기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이때 이사야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과 베들렘 탄생을 예고합니다. 150년 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스바니아, 하박궁, 나홈, 요엘 선지자가 500년 왕정평가를 포괄적으로 선언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제사장 나라 징계 3단계인 바벨론 포로 70년의 4가지 의미, 징계, 교육, 안식, 제국수명을 말하며 새 언약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징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재건 세대에게 하나님의 미래 선물 역대기가 주어집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남유다 포로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함으로 유대인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수룩바벨, 학계, 스카리아와 함께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함으로 레반트 지역에 투자를 합니다. 한편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은 아말렉쪽 하만의 계략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에스더의 파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후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이끌어 산에 들인 공회를 설치하고 느예미아가 3차 귀환을 이끌어 성벽을 재건함으로 제사장 나라 재건을 이룹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운 지 천 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동안의 사랑 고백과 엘리아를 보내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후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제국들이 변동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데 헬라 제국의 포톨레미 왕조 때에 모세 5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헬라 제국의 셀루코스 왕조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자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켜 성전을 청결하게 한 후 하스몬 왕조를 세웁니다. 그런데 하스몬 왕조는 80여 년 동안 대제사장이 왕을 겸직하므로 제사장 나라 법을 어깁니다. 이후 헬라 제국이 로마에 넘어가면서 유대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갑니다. 이때 로마는 애돔족인 헤롯 가문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삼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므로 성전을 로마의 통치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바로 이때 BCYD 분기점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목자들의 기쁨 속에 베들렘에서 탄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며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때론 사랑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의 비밀 언덕이 되시며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을 통해 새언약을 체결하신 후 1차 산에 들인 공예재판과 빌라도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의 형틀이자 하늘성소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으로 단번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살길의 휘장이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후 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지상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이후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열두 사도들이 제자시대를 열고 예루살렘 공예를 열며 2차, 3차, 4차 산에 들인 공예재판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한편 바울은 다메세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예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때 동행하게 되어 소아시아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2년 후 안디옥 교회에 생긴 한례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공예가 열립니다. 이때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기준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바나바와 같은 사랑받는 형제로 결의합니다. 이후 바울팀은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테살로니가 갈라디아, 고린도, 로마 교회의 편지를 써보냅니다. 바울팀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로마를 거쳐 땅 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이 소식을 알립니다. 이때 예루살렘 공예의 당보로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오히려 로마 천부장의 협조로 5차 사내들인 공예를 열어 공의원들에게 마지막 설득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예의 위협이 거칠어지자 바울은 의도적으로 부활신앙을 고백함으로 사두계파와 바리세파를 분열시키고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날 밤 바울은 로마 천부장의 보호 속에 가이사라로 이송되고 다음 날 로마 총독 벨리스의 재판을 받고 2년간 구금됩니다. 이후 바울은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 벨스도의 재판을 받던 중 사내들인 공예의 살해 위협을 피하려고 결국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 로마 황제 재판을 요구하며 죄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죄수 위송선을 타고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교회론인 에베소서, 기독론인 골로세서와 빌리뽀서, 빌레문서를 써보냅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잠시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은 또다시 전도여행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로마 제국은 기독교 복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을 로마 방화범으로 지목하여 잔인하게 처형합니다. 바울도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형과 같은 디모데 후설을 써보냅니다. 바로 이때 순교를 눈앞에 둔 복음 1세대들이 복음 2세대들을 위한 편지 히브리서, 베드로 전우서, 유다서를 남깁니다. 이는 복음 2세대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복음 1세대로 로마 대화재 이후 30여 년 동안 더 살아남아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는 복음 2세대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때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여 권면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복음 2세대가 이끄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새 아들과 새 땅을 소개하며 주님 속히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재림 약속을 전하며 개시록 이야기를 끝냅니다.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는 21세기 신앙 부흥운동을 곱셈하며 교회 부흥운동을 곱셈할 것입니다. 아멘